중국 핵잠수함서 중국 핵잠수함서의 침몰 봉구사명 상급 핵잠수함 침몰 55명 전원 사망 자기가 설치한 덫에 자신이 걸렸다 중국의 핵잠수함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노린 장애물에 걸려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국 기밀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2일 중국의 2세대 공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의 협 인근 지역에서 사고로 인해 침몰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군은 사고설이 나온 지 약 일주일 후인 8월 31일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군 핵잠수함 사고설이 모두 헛소문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이 현지시간 10월 3일자 보도해 중국의 핵잠수함 침몰 사고는 사실이며 당시 사고로 승선에 있던 승조원 5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더타임스는 영국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사고 잠수함은 공구사명 상급 417호 잠수함으로 올해 8월 해당 중국 핵잠수함은 산소 시스템의 치명적인 고장 탓에 승조원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당시 잠수함에는 선장 및 장교 등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더타임스는 구체적으로 승무원들의 계급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승선원 55명 가운데에는 장교 22명, 장교 사관생 7명, 하사관 9명, 수병 17명이 있었으며 대령급 군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타임스는 영국 당국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은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잠수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설치한 사슬과 닷 등의 장애물에 걸려서 선박을 수리하고 수면으로 빠져나오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산소 시스템이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이번 침몰은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영국 해군 잠수함 선언은 데일리메일에 그들의 잠수함은 오랜 시간 그물에 걸려있었고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잠수함의 산소 시스템 및 공기 청정 시스템이 고장났을 수 있다면서 공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질식 또는 유독가스 중독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데일리메일은 국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국 정부의 비밀보고서에 대해 해군 측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093형 상급 핵잠수함은 현재 6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미국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93형 상급 잠수함은 길이 107m, 너비 7.5m, 배수량은 7000톤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30노트에 최대 100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093A형 잠수함은 영국 해군의 어스튜트 핵잠수함과 같은 크기로 함수에는 상단의 4기, 하단의 2기 등 총 6기의 533mm 어뢰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수의 탐색과 공격을 위한 중주파수 소나 함선체 양측의 저주파 선배열 소나를 각각 탑재하고 있고 능동탐색과 공격을 위한 예인 소나도 갖추고 있어 탐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소음이 심한 중국 핵잠수함의 성능에는 항상 의문이 따릅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내놓은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대수상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093B형을 추가로 건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추가 건조될 잠수함들은 육상공격 순항미사일로 무장해 기습 공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핵잠수함 침몰설은 지난 8월부터 제기돼 왔었는데요 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 왔으나 이번 영국 언론의 보도는 영국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은 침몰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우리 서해상의 방사능 오염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가뜩이나 중국 해안에 건설된 수많은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물질 배출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폐쇄적인 중국 당국의 조치들은 많은 의혹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 당국은 핵잠수함 침몰이 사실일 경우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잠수함의 인양 여부와 주변국이 참여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회주의적 독선적인 폐쇄주의로 사실을 감춘다면 이로 인한 피해 확산은 전적으로 중국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니 중화 사상이니 하는 과대 망상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인류가 함께 사는 공동 번영의 자세를 취할 때 존중받는 대국이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남중국해에서 자기 맘대로 영토선을 그어놓고 국경을 맞댄 수많은 국가들의 해양 영토를 침탈하고 주변국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 회복이 중요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전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시진핑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가장 위험한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